30살 여성인 A씨가 동갑내기 대학 동기 B씨를 고소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.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유사성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. 고소 한 달 전쯤에는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해 B씨의 DNA가 나왔다는 검사 결과도 제출했습니다.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검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과 DNA 검사 이래 간격이 2주나 된 점을 의심했습니다.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정황을 볼 때 DNA가 나올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다른 사람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나왔습니다. 여성이 남성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또 여성이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여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16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